뇌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은 매일 작은 행동이 쌓여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뇌를 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일상생활을 재미있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갈피 소리네오 익다입니다. 뇌과학이나 뇌건강과 관련된 책들을 종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최적의 뇌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뇌건강을 다루고 있고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출간 즉시 아마존 노아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마크 밀스테인 박사의 브레인 키픽입니다. 뇌건강 연구자인 저자는 10대 때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뇌와 몸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의 몸과 뇌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생활습관만 바꾸면 무려 30년 뒤에도 지금의 뇌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이 책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고 더 많이 기억하며 뇌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자는 뇌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뇌와 신체 전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장에는 약 4만 개의 감각신경세포가 있어 뇌와 여러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장에는 약 5억 개의 뉴런이 있어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뇌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장뇌 박테리아가 뇌를 움직인다는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책은 수면, 마음챙김, 운동, 감정, 식습관, 환경, 집중 이렇게 7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뇌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건강해져야 뇌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크 미스테인의 브레인키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신의 뇌는 몇 살인가? 로베르 마르시앙은 101세의 나이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100세 이상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사이클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놀랍게도 그는 기록을 계속 향상시켜 105세에 자신이 세운 기록을 갈아엎었다. 이 100세 노인의 신체 능력은 42에서 61세 남성과 비교해봐도 더 뛰어나 보인다. 이렇게 자신의 신체를 실제 나이보다 젊게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뇌의 기능은 어떨까? 자신의 뇌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30, 40대들이 머리가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곤 한다. 일에 집중하기 힘들거나 집을 나설 때 현관문을 잠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을 때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헤맬 때 상황에 맞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머리를 싸맬 때 그런 푸념을 늘어놓는 듯하다. 이런 집중력 감소, 생산성 저하, 기억력 감태 등의 문제를 대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 정도로 생각하거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누구나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도무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를 야빠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오늘의 뇌건강이 내일의 뇌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특정 나이가 되어 정신이 예전처럼 기능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을 모두 노화로 설명하곤 한다. 그건 노화 과정의 일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뇌는 적절히 관리만 해준다면 나이가 들어도 신체 기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 나이가 든 뒤에도 예리한 정신을 유지하고 싶다면 운에 맡기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활 습관의 변화를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직각적인 조치 중 하나다. 이를 뒷받침하는 한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뇌를 자기공명 영상 MRI로 스캔한 뒤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하여 약 6개월에서 1년 뒤 다시 뇌스캔을 통해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뇌가 이전보다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타이머신에라도 집어넣은 것처럼 말이다. 젊은 뇌는 통통하고 탄력이 있으며 회백질, 즉 뇌세포 덩어리가 더 많다. 실험 그룹의 뇌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마치 젊은 뇌처럼 부피가 늘어나고 통통해졌으며 뇌세포 사이의 연결도 증가했다. 이와 다르게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은 참가자들의 뇌는 한눈에 봐도 나이 들어 보이고 연구가 시작된 뒤로 부피 역시 더 줄었다. 뇌의 부피가 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뇌는 단백질 생성부터 분자 운반, DNA 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주하고 활기찬 도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혁신하는 능력은 그 안에 있는 뇌세포의 활력과 충만함에 달려있다. 뇌의 부피가 준다는 것은 각 뇌세포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뇌세포가 붕괴될 경우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뇌도 같은 속도로 늙는 건 아니다. 심각한 인지 문제는 결코 노화의 정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성인의 뇌는 평균적으로 1.4에서 1.6kg 정도이며 약 80억 개의 뇌세포, 즉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80억이라는 수는 잠시도 쉬지 않고 세워도 2500년쯤이나 걸리니 그 양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뇌세포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여기 알파벳 소문자 IU의 점에 주목해보자. 뇌세포는 이 작은 점 안에 50개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놀라운 사실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뇌의 무게는 약 4배 이상 증가하지만 뇌세포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성인은 현재 800억에서 1000억 개 정도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형성된 뇌세포가 대부분 평생 유지된다는 얘기다.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존재의 모든 측면은 세포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800억에서 1000억 개의 뉴런이 축삭돌기와 수상돌기에 있는 백조계의 연결부를 통해 서로 정기적, 화학적 신호를 보내면서 의사소통을 한다. 새로운 걸 배우는 동안에는 뇌세포 주위를 코팅해서 정기 신호를 더 빠르게 전달하는 수초화가 진행된다. 이런 수초화는 우리가 작업을 더 수월하게 처리하도록 도와주며 뇌의 무게를 더한다. 뇌를 정원의 장식용 분재라고 생각해보자. 정원에 어울리는 멋진 분재를 만들기 위해 멋대로 자라난 잎사귀를 잘라내어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뇌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뇌가 발달하면서 생긴 수많은 연결을 우선순위에 맞춰 잘라내어 성격과 관심사, 호불호 그리고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불필요한 연결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당신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결은 늘어간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계속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이 가지치기의 과정은 평생에 걸쳐 지속된다. 매일 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더 이상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연결을 제거한다. 나이가 들면 뇌는 어릴 때처럼 빠르게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쉬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우리 뇌는 유연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더 강하고 적응력 있는 뇌를 만들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색다른 관점을 취하고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면서 뇌를 바꿔나갈 수도 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며 그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리모델링 된다. 이렇게 나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건 인생의 큰 희망이다. 뇌연령이 자신의 실제 나이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실제 나이는 80대 이상이지만 인지기능은 그보다 수십 년이나 젊은 슈퍼 에이저로 분류되는 집단이 있다. 이와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뇌가 더 노화된 경우도 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말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테스트 가운데 뇌의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는 없다. 그럼에도 뇌의 기능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기억력을 되짚어보자. 잘 기능하는 뇌는 신경 분화 과정이 매우 효율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이가 들면 그 과정이 쇠퇴해 세포들이 특이성을 잃고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이름이나 얼굴, 사건, 방금 읽은 내용, 어제 먹은 것 등을 기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슈퍼 에이저의 신경 분화는 25세 젊은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그들이 25세대의 기억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면 슈퍼 에이저뿐 아니라 실제 나이보다 젊은 두뇌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지닌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서 그 비밀의 답이 밝혀졌다. 연구진은 18개월 동안 100세 이상의 슈퍼 에이저 330명을 추적 관찰했다. 연구 기간 동안 그들의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은 약 2년 가까이 전혀 쇠퇴하지 않았다. 이 건강한 뇌를 가진 노인들의 비밀은 모두 뇌의 좋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배우는 뇌는 늙지 않는다. 그들이 유지한 생활 습관 중 하나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웠다는 것이다. 우리 기억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 안에 보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뇌를 은행 계좌라고 생각해 보자. 예금에 둔 돈이 많으면 계좌에서 돈을 조금 꺼내 쓰는 정도로는 순자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 뇌세포 사이의 새로운 연결이 많아지면 나이를 먹어 몇몇의 연결이 사라진다고 한들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스페인 속담 중에 매일 새로운 걸 하나씩 배워라 라는 말이 있다. 이 간단한 조언은 두뇌 건강을 위한 훌륭한 첫 번째 규칙이었던 셈이다.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가 젊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읽으며 새로운 걸 배우고 있으니 뇌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 있는 셈이다. 자 이쯤 되면 본인의 뇌가 몇 살인지 궁금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간단히 두뇌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했다. 1. 실행 기능. 하루 일정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 2. 균형과 조정. 얼마나 잘 움직이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3. 학습 및 기억 능력. 중요한 정보를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는가? 4. 이동. 얼마나 빨리 걸을 수 있는가? 5. 정체성. 내가 몇 살처럼 느껴지는가? 물론 이 질문이 실제 뇌 스캔과 신경과 전문의의 종합적인 소견을 대처할 수는 없지만 뇌의 연령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뇌의 연령에 대해 여러 통찰을 보여주는 요소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다만 뇌의 연령은 이 요소들이 조합된 결과일지 한 가지 요인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뇌에 쌓이는 쓰레기와 두뇌 연령. 뇌를 일찍 노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는 쓰레기와 독소의 축적이다. 이 쓰레기는 뇌세포가 일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도시가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뇌세포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화학반응의 잔재, 환경독소,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 더 이상 필요없는 단백질 같은 형태의 쓰레기로 가득 찬다. 고작 1.3kg짜리 뇌가 1년에 2.7kg의 쓰레기를 만든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 쓰레기는 대개 재활용되거나 없어지지만 이 과정에 실패하면 뇌 안에 그대로 쌓여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 쓰레기가 쌓이면 뇌세포끼리의 소통을 방해하고 결국 세포가 위축되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뇌에 쌓이는 쓰레기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두 가지 핵심 유형은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엉킴이다. 쓰레기와 늙지 않는 뇌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엉킴은 알차이머병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두 가지 형태의 뇌쓰레기이다. 그 중에서도 타우 엉킴은 만성외상성 뇌병증과 다른 형태의 치매에서도 발견된다. 이외에도 우울증, 파킨슨병, 불안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뇌쓰레기들도 있다. 예를 들어 알파신유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축적되어 독성 덩어리를 이루면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세포를 손상시킨다. 도파민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일을 함으로 이 세포들이 파괴되면 파킨슨병에서 볼 수 있는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노폐물이 쌓이면 집중력 저하, 생산성 하락, 전반적인 에너지의 급격한 감소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생물학적 노화의 징후이자 증상이다. 간단히 말해서 쓰레기가 많을수록 뇌가 노화한다. 그렇다면 이런 쓰레기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한 번에 이런 쓰레기를 싹 씻어낼 수 있는 마법의 샴푸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청소 방법을 발견해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이 있다. 뇌에 쓰레기가 많아도 뇌의 노화가 빨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젊은 뇌를 가진 슈퍼 에이저의 연구로 잠깐 돌아가 보자. 슈퍼 에이저의 뇌에서도 기억력 장애를 유발할 만한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엉킴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력 장애를 겪지 않았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있음에도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노인 중 30%는 뇌에 상당한 기억력 손실을 야기할 만한 플라크와 엉킴이 있지만 침해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말인즉 플라크와 엉킴은 뇌 노화의 원인 중 하나지만 이것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뇌가 늙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쓰레기가 노화와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면 이를 가속화하는 다른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어지는 장에서 알아보자. 면역력이 떨어지면 뇌는 쓰레기로 가득 찬다. 네더가드 박사는 부상을 입은 뇌가 어떻게 스스로 회복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수면이 회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했다. 그렇게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에게 수면을 권했고 그들이 자는 동안 마치 공포영화라도 본 것 같은 놀라운 현상을 경험했다. 피험자들이 자는 동안 그들의 뇌가 정상 크기에 무려 65%로 줄어든 것이다. 크기가 줄어들자 뇌는 역동적인 리듬으로 강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추가적인 연구에 따르면 뇌가 줄어들면서 뇌세포 안에 있던 쓰레기와 독소, 노폐물이 압착되어 배출되며 또한 이들이 배출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뇌가 계속 줄어드는 동안 압착된 쓰레기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뇌의 빈 공간으로 모이게 되고 척수에서 나온 액체가 뇌로 흘러들어가 이들을 깨끗이 씻어낸다. 매일 밤 우리가 자는 동안 뇌 속의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발견이었다. 그간 믿고 있었던 뇌의 작동 방식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이를 발견해낸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그 결과를 믿지 못해 몇 년 동안 실험을 반복했을 정도였다. 그 연구자 중 한 명인 카이 알리탈로 박사는 2015년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림프계를 더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생쥐의 림프계 전체를 맵핑해 림프계에 있는 터널 모양의 소낭을 모두 초록색으로 바꿔 아주 자세한 지도를 만들어냈다. 알리탈로 박사는 림프계가 목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빛을 내리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쥐의 뇌에서도 초록색 불빛이 발견되었다. 이 발견을 통해 우리는 뇌로 확장되는 림프계의 일부를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들은 뇌를 보호하고 이물질을 청소하며 수초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는 뇌의 신경세포와 함께 작용한다. 이 글림프 시스템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몸의 작동 방식은 물론 다양한 신경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노화, 뇌손상, 뇌진탕, 뇌졸중 등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방해하는 건 전부 두뇌 건강에 좋지 않다. 간단히 말해서 림프계가 뇌쓰레기를 제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하수도 시스템이 오작동하면 다양한 뇌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면역체계와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치매에서 우울증, 다발성 경화증, 뇌진탕에 이르기까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증상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면역체계가 뇌를 잘못 공격하면 뇌는 손상된다. 또한 면역체계가 뇌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지 않을 때에도 손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상태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면역체계가 뇌를 잘 보호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면역체계는 기업과도 큰 연관이 있다. 2019년에 진행된 한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나이 된 쥐의 과민한 면역체계를 차단했다. 그러자 이 쥐들은 마치 젊은 쥐처럼 미로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면역체계가 손상된 쥐들이 다른 쥐들보다 기억력 과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후 연구진들이 이 쥐들에게 면역세포를 이식하여 면역체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자 기억력 과제에서 건강한 쥐들만큼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간단히 말해서 면역체계와 뇌의 건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면역체계를 관리하면 뇌의 노화 속도가 감소한다. 박테리아가 뇌를 살린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뇌와 많이 닮았다. 장에는 약 5억 개의 뉴런, 즉 뇌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은 미주신경을 통해 뇌와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장뇌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연결되어 상호작용한다는 이론을 장뇌축이라고 한다. 긴장하면 배가 아픈 것도 뇌와 장이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정,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이 장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뉴런뿐만 아니라 장뇌의 박테리아 역시 이 양방향 연결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부터 박테리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아마 앞으로 하게 될 박테리아 이야기는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울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당신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박테리아다. 인간의 몸은 약 37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몸 안쪽과 표면에 이와 같은 수인 약 37조개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박테리아의 무게를 전부 합치면 약 2.3kg 정도가 된다. 잠깐 뭐라고 내 몸의 절반이 박테리아인데 무게는 2.3kg밖에 안 나간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세포가 박테리아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포수로만 따졌을 때 우리 몸의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박테리아다. 박테리아는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인데 모양과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어떤 건 작은 원모양이고 어떤 건 꼬불꼬불한 선처럼 보이기도 하며 꼬리가 달린 박테리아도 있다. 우리 몸 안에는 수조개의 박테리아, 곰팡이, 다양한 종의 기생충 등이 살고 있으며 이런 미생물들의 총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이는 온갖 종류의 동식물이 함께 사는 숲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영양, 면역, 심지어 인간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는 태아의 발달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공생이기도 하다. 반면 건강에 해로운 마이크로바이옴은 당뇨병, 자가 면역 질환, 뇌기능 장애 같은 질병을 일으킨다. 여기서 잠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무엇이 다를까? 박테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박테리아는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세포지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캡슐일 뿐이다. 그들은 번식하려면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박테리아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박테리아는 이로울 게 없고 다른 병균과 한패가 되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는 박테리아가 놀랍게도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치 영화에서 악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영웅이었다는 걸 깨달은 셈이다. 지금 우리의 피부는 1조 5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아로 덮여있다. 박테리아는 놀랍게도 대부분 우리에게 이롭다. 우리가 살아가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박테리아를 좋은 박테리아라고 부르며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좋은 박테리아들은 곰팡이를 먹어치운다. 피부에 이런 박테리아가 없으면 마치 곰팡이가 핀 방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박테리아가 있지만 주로 대장에 사는 박테리아를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대장에는 몸의 그 어떤 부분보다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으며 이들이 뇌와 면역체계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뇌는 대개 혈액 뇌장벽을 통해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여러 요인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는 혈류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뇌를 지키기 위해 뇌 주변을 둘러친 보안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방출된 인자들은 이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박테리아는 뇌기능과 신진대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 장벽은 화학물질과 영양분, 다양한 인자를 구분해서 뇌로 들려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혈액 뇌장벽을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 장과 뇌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장과 뇌의 연결은 정보가 양쪽으로 이동하는 양방향 도로이기도 하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걱정스럽고 스트레스가 심한 생각을 하면 부신이라는 내분비 기관에서 혈류로 코르티솔이 방출된다. 이 호르몬이 장에 축적되면 위아한 박테리아의 성장이 촉진되고 이 박테리아가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신호를 보내서 악순환을 만든다. 장의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미주신경을 흥분시켜서 더 많은 코르티솔이 방출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장문제를 치료할 때 스트레스 관리가 포함되기도 한다. 반대로 스트레스 및 불안치료를 위해 장 건강을 관리하기도 한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신경연결, 신경전달물질, 주요 화학물질을 통해 기분과 기억력, 노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장 내 박테리아는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면역기능 강화와 비만예방, 파킨슨병, 알치아이머병, 자가 면역질환, 불안, 우울증 같은 질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테리아 균형이 깨지면 생기는 일 균형이 잘 이루어진 장 내의 박테리아는 장 안의 막을 형성하고 경비원처럼 영양분만을 현료로 통과시킨다. 이들은 유익한 박테리아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장에서는 염증을 키우고 장 내막을 손상시키는 화학물질을 분배하는 유해한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증식한다. 이런 경우 박테리아가 더 이상 효과적인 장 내 장벽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장 내부의 독소와 노폐물이 체내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장 누수가 발생하면 면역체계는 새어나간 독소와 노폐물,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한다. 그 결과 염증이 발생하고 이는 심해지면 자가 면역질환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확산을 통해 뇌까지도 공격해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장 내 박테리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또 파킨슨병의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보면 떨림과 같은 파킨슨병의 증상보다 위장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증상은 파킨슨병 환자의 장과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장 내 박테리아의 불균형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또 특히 알치알마병의 경우 마이크로바이옴이 소교세포를 자극해서 뇌의 청소를 막고 염증을 증가시켜 인지력을 떨어뜨린다는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는 앞서 면역체계를 자신이 아닌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잡한 군대라고 배웠다. 하지만 우리 몸의 절반이 나가 아닌 박테리아 세포라는 걸 알게 된 지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난다. 대체 면역체계는 우리 몸에 남겨두어야 할 유익한 박테리아와 제거해야 할 유해한 박테리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 걸까? 형사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형사들이 범죄 해결을 위해 종종 정보원을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형사를 면역체계, 정보원을 박테리아로 한번 상상해보자. 박테리아는 정보를 주면 면역체계를 가르치고 훈련한다. 유익한 박테리아는 보존해야 할 좋은 박테리아와 제거해야 할 나쁜 박테리아에 대해 알려주는 반면 유해한 박테리아는 면역체계에 잘못된 정보를 주어 혼란을 야기한다. 나쁜 박테리아를 보존하고 좋은 박테리아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테리아 사이의 균형이 깨져 유해한 박테리아가 득세하게 되면 면역체계는 잘못된 정보를 더 많이 듣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좋은 정보원을 두는 것이 우리 몸에 유익하다. 장내 박테리아 관리하는 법 건강한 장은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장과 뇌와 면역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 다양한 장내 미생물을 만들어내므로 무엇을 먹느냐는 우리의 뇌와 직결되는 문제다. 식단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장내 박테리아를 보살피는 데 필요한 건 음식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는 현대의 의학이 만들어내 놀라운 기적이지만 박테리아를 무차별적으로 죽인다. 따라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모두 제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 손실된 유익균을 보충하기 위해 항생제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해야 하는지 의사에게 꼭 물어보자. 또 항생제를 복용하는 동안 식단에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한 연구에서는 항생제 복용 시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이와 관련된 위장문제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번에 당신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박테리아가 우리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퍼즐의 일부라는 것이다. 퍼즐 조각 하나를 잃어버리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박테리아 역시 뇌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퍼즐 조각이다. 그러니 장내 박테리아를 잘 관리해야 한다. 유익한 박테리아에게는 먹이를 주고 유해한 박테리아는 굶기자. 우리와 박테리아는 공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빠른 안구운동 수면인 렘수면의 3단계를 순환한다. 이 3단계를 거치는데 총 90분 정도가 소요되며 밤새도록 이 주기를 반복한다. 각 단계를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는 뇌의 정기활동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우리 뇌세포는 서로 정기신호를 보내면서 의사소통을 한다. 뇌가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정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얕은 수면 상태일 때는 정기활동량이 깨어있을 때와 비슷하다. 깊은 수면 상태일 때는 얕은 수면이나 렘수면 상태일 때에 비해 정기활동량이 매우 적다. 렘수면 상태일 때는 깨어있을 때보다 더 많은 정기활동이 일어난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정상적인 수면 주기일 때 우리 뇌는 90분에 한 번씩 잠을 깬다. 밤에 잠깐 잠이 깨더라도 수면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사실 잠을 깨는 게 정상임을 아는 것이 효과적인 수면을 취하는 첫 번째 단계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잠에서 깬 뒤에 어제 하지 못한 일과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거나 깼다는 사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다시 잠들지 못할 때다. 완전히 잠에서 깨더라도 시계를 보거나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지금 잠에서 깬 건 뇌가 수면 주기를 끝마친 것 뿐이고 이제 다음 주기를 시작할 때라는 점을 기억하자. 밤새 깊은 수면과 렘수면 주기를 여러 번 거치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깊은 수면은 노화를 방지하고 몸을 재생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수면 단계다. 이때 뇌활동은 상당히 느려진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뇌가 800억 개의 뇌세포에서 쓰레기를 긁어내고 척수액이 뇌를 씻어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뇌가 깨끗이 청소되는 동안 몸도 근육과 뼈를 재건하면서 회복된다. 효과적으로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훨씬 빨리 늙는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이 줄어서 뇌와 면역체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깊은 수면은 30세쯤부터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면서 효과적인 수면이 부족해지는 것이 기억력과 뇌, 면역문제의 핵심 원인이다. 뇌에 긍정회로를 설치하라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는 말은 살면서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실제로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 놀랍게도 그 대답은 아니요다. 오히려 약간의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좋다. 적절한 종류의 스트레스는 뇌에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심지어 뇌의 노화를 늦출 수도 있다. 유익한 스트레스는 관리가 가능하며 갑자기 또는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관리 가능한 스트레스는 뇌쓰레기를 청소한다. 오래되거나 죽은 세포를 청소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여 몸을 깨끗하고 젊게 유지하는 오토파지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바로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마에서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킨다. 이처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으면 뇌는 점점 망가진다. 반면 신경을 곤두세워 줄곧 뇌에 스트레스를 준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뇌는 망가진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만약 그 양이 적고 산발적으로 분비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 좋지만 이 호르몬의 장기가 노출되면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 리오나도 디케프리오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인생교훈 리오나도 디케프리오는 에비에이터라는 영화에서 사업계의 거물이자 조종사인 하워드 휴즈 역을 연기했다. 휴즈는 뇌가 특정한 유형의 활동을 보이는 강박장애를 알았다. 디케프리오는 촬영기간 내내 출근해서 강박장애를 앓는 척했다.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결과 뇌에 변화가 생겼다. 그는 촬영이 끝난 뒤 뇌를 다시 훈련시켜 강박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UCLA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디케프리오의 경험은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마다 800억 개의 뇌세포의 일부가 손을 뻗어 연결을 만든다는 걸 보여준다. 그게 바로 학습이다. 배운 걸 연습하면 뇌는 동일한 연결고리에 전기 자극을 가한다. 배운 걸 반복할수록 그 연결이 강화된다. 이 책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연결이 강화된다. 연습하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약해져서 기술이 떨어지고 앞장에서 얘기한 수면 주기 단계도 흐트러질 수 있다. 그러다가 다시 연습하면 연결이 강해진다. 감정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능한다. 특정한 기분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면 그 기분과 관련된 뇌세포 연결이 강화된다. 만약 하루 종일 불행해지는 연습을 한다면 불행해지는 데 전문가가 될 것이다. 심지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도 있다. 반대로 긍정적인 기분으로 지내는 연습을 하면 긍정적인 기분과 관련된 연결이 강화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잘 취하게 된다. 불행한 상태로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능력에 녹이 쓴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때 그들의 뇌는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 한 연구에서 수천명을 테스트한 결과 동일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발견했다. 행복한 뇌는 전전두엽 피질로 더 많은 혈액이 흐른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한 피실험자의 전전두엽 피질에 엄청난 양의 혈액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물론 본인은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 스캔 결과 역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는 이렇게 행복한 것일까? 그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저는 불교의 승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매일 명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를 본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승려들을 뇌스캔 기계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발견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내가 이 연구 결과를 처음 읽었을 때 했던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흥미롭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승려들은 나처럼 골치 아픈 문제나 내야 할 청구서가 없잖아.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잠시 제쳐두자. 승려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야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승려들이 행복한 뇌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명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물었고 그 결과 3만 4천 시간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하루 8시간씩 11년 반 동안 명상을 한 셈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11년 반 동안 달리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다. 다른 일정을 다 비워야만 가능한 수준 아닌가? 이를 간략하게 유약한 버전은 없을까? 행복한 뇌를 얻으려면 반드시 3만 4천 시간 동안 명상을 해야만 하는 걸까?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서도 똑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의 한 부분이지만 명상은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8주 동안 하루에 약 30분씩 마음챙김 수련을 한 참가자들의 뇌는 승려의 뇌와 비슷해 보였다.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뇌부인 해마가 커졌고 전전두엽 피질도 점점 더 강해지고 커졌으며 투쟁 도피 스트레스 반응을 관리하는 편도체는 줄어들었다. 마음챙김을 수련한 사람들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그걸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내면의 뇌, 기분,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마음챙김 수련법은 다양한데 호흡훈련이 포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호흡운동을 좋아한다면 시간 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속으로 혹은 크게 소리내어 이렇게 말해보자. 침착하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불안감을 숨과 함께 내뱉자. 침착하게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숨을 들이쉰다. 불안감을 숨과 함께 내뱉을 때는 입으로 숨을 내쉰다. 코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나오는 호흡에만 정신을 집중하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면 배에 손을 얹고 5초 동안 호흡에 집중한다.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끼자. 호흡훈련 없이 마음챙김 수련을 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다. 마음챙김 식사, 마음챙김 산책, 마음챙김 취미인데 이 3가지 모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더 많이 기억하는 뇌를 만드는 4가지 방법 1. 크게 소리내어 말해라 뭔가를 기억하고 싶으면 크게 소리내어 말하자. 차를 주차해둔 장소를 기억하고 싶다면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큰 소리로 말하면 된다. 2. 연상 기억법을 활용해라 대니얼 테머스는 전세계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서번트 중후군 환자다. 그는 수학 상수인 파이를 소수점 22,514개까지 외우고 일주일에 새로운 언어를 10개씩 배웠다. 서번트 중후군을 앓는 대니얼은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게는 하나의 정보가 여러 개의 감각을 자극하는 신경학적 상태, 즉 공감각 능력이 있는데 이처럼 공감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숫자나 글자를 생각하면 뇌가 자동으로 특정한 색이나 소리, 맛을 떠올린다. 글자나 숫자가 특징적인 성격이나 성별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상태는 창의성과 연관이 있으며 예술가와 음악가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을 유명한 사람이나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소와 연관시키자.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은 헬리라고 소개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헨리 왕을 떠올리면서 방금 만난 사람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헬리가 영국 술집에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술집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 그 술집은 추울까 따뜻할까? 이 기술이 우스꽝스럽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정보를 과거의 지식과 연관시키고 감각을 활용하는 이야기를 만들수록 그 정보를 잘 기억할 가능성이 커진다. 연상과 감각 기억을 활용하는 기술은 기억력 챔피언들이 놀라운 양의 정보를 기억하는 데도 쓰인다.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오래전에 했던 마음에 안 드는 데이트에서 겪은 당황스러운 순간과 그때 있던 말의 토시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났던 적이 있지 않은가? 사실 우리는 감정과 관련된 것들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기쁨을 주거나 상처를 안겨줬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싶다면 감정과 관련된 비밀번호를 만들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단어나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다. 뭔가 우스꽝스러운 것, 무서운 것, 감정적인 것도 좋다. 음악이 기억에 그토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도 감정적인 연결 때문이다. 음악은 뇌 전체에 저장되기 때문에 노래와 광고음악은 기억에 정말 오래 남는다. 뭔가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걸 음악처럼 만들어서 멜로디를 지정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4. 몸으로 기억하라 운동 기억은 움직임에 대한 기억이다. 비선언적 기억이라고 하는 이 기억은 유난히 강하며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경우 기억상실증을 앓는 사람들도 셔츠 단추를 잠그는 법이나 신발끈을 묶는 법은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억상실증과 일부 치매 환자도 운동 기억은 손상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러 개의 단어를 외우려고 할 때 각각의 단어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면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 그 작은 낙서는 기억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사용한다. 잠시 시간을 들여서 지금 배우는 정보를 시각화하는 건 강력한 기술이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자. 뇌의 시각적인 부분은 유난히 강하다. 이 책 앞부분에서 소개한 주목할 만한 이들을 다시 살펴보면 연구진은 슈퍼 에이저들이 정보를 기억하고 떠올릴 때 뇌의 시각적인 부분을 활성화한다는 걸 발견했다. 이것이 그들이 지닌 기억력의 비밀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브레인 키핑 10개명 현대의 과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치매나 알치아이머병, 우울증, 불안장애의 완벽한 치료법은 찾지 못했다. 그러나 슬퍼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는 알치아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60에서 77세 사이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책에서 소개한 식습관, 수면, 운동습관을 바꾸고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그 결과 인지 테스트 점수가 25% 높아졌고 본인의 일과를 관리하는 능력 또한 83% 증가했으며 두뇌 처리 속도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웨일 코넬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역시 사람들이 이 책에서 다룬 방법들을 실천하자 기억력 감태의 수준이 개선됐다. 이처럼 이 책에서 소개한 방법은 웰빙을 콘셉트로 마케팅을 앞세우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다. 나는 이를 브레인키팅 10개명이라 부른다. 첫째,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 수면을 우선시하라. 둘째, 새로운 것을 배워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라. 셋째, 사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라. 넷째,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급성 스트레스를 잘 받아들이고 마음챙김을 실천하라. 다섯째, 식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 염증을 관리하라. 여섯째, 초가공식품을 피하고 상하는 음식을 먹어라. 일곱째, 매일 30분을 걷는 등 적당히 움직여라. 여덟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서 독소 접촉을 최소화하라. 아홉째,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심장을 관리하라. 열째, 정신건강 문제 역시 신체 건강과 같이 챙겨라. 브레인키피 읽어드렸습니다. 뇌를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